이 파크 골프가 우리가 오늘 유명하는 날이잖아 이왕이면은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요 스승님을 모셔왔습니다 아우 연천 파크 골프장 오셔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스승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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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두고 계신 거에 저희들 주시려고 연천에 파크 골프장 오신 걸 환영하면서 저희가 여러분께 이걸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챙겨야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차고 하는 건가요? 그렇죠 요렇게 네 좀 큰 거 없어요? 1, 2, 2, 2, 3 안 돼? 근데 여기 카트는 없어요? 카트? 하. 카트 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파크 골프가 좋은 거예요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건강해가 좋은 거예요 건강해. 왜 이거는 하나만 줄 수 있는 거예요? 카트도 못 타고 이러는데 이걸 몇 개씩 어떻게 가져다녀. 그러신 거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하니까 짧은 거는 짧은 채, 긴 데는 긴 채를 쳐야 되는데 이걸로 다 해결을 하니 얼마나 이게 요령이 잘 해야 되겠어요. 이게 기술이구나. 기술이 아주 필요한 거죠. 덕대 씨 얼굴만한 거 아니에요? 골프 공보다는 좀 커요. 골프를 하다 보면 치사 타고 난 다음에 다음 골을 가잖아요. 그러면 박경자 2타 칩니다 이렇게.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. 왜요? 여기 캐디가 없잖아. 캐디가 없으니까. 그렇지. 일단 한 번 쳐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. 궁금해, 궁금해. 이렇게. 이렇게. 어떻게? 이렇게? 이렇게? 네, 이렇게. 그렇지! 근데 소리 경쾌하다니까? 우와. 뭐야, 뭐야? 무슨 소리예요?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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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감각이, 감각이 그냥. 거의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타켓에 이렇게 딱 맞히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타고, 이렇게. 해고, 이렇게.